제가 중요한 순간에 올라갔는데 잘 막아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던졌어요. 아, 아이스크. 아이스크. 굉장히 잘 던지고 있습니다. 아, 성, 삼진. 잘 잡아냈어요. 자, 임예승. 좋아요. 자, 나 나오시죠. 잘 던져야 됩니다. 아, 오케이. 자, 쳤습니다. 된다. 자, 잘한다. 유격 10쪽. 잡고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. 이제 3회 말 공격을 위해 박도현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. 우리의 마스코트. 박도현. 아, 됐어요. 쳤어요, 쳤어요. 됐어요. 쳤어요, 쳤어요. 안타합니다. 이야, 박도현. 자, 2루까지. 역시 우리의 마스코트 박도현. 아, 잘 잡았어요. 잘 잡았어요. 2루 타, 좋았어요. 아, 3루까지, 3루까지. 뒤졌는데요, 악세입이에요. 오, 다행입니다. 잘 뛰었습니다. 오, 다행이에요. 지금 마스코트 타이밍이었는데, 우리 박도현 선수가 슬라이드로 기가 막히겠네요. 오우. 좋습니다. 이제 3루까지.